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팝사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참 대단하다고 하죠.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 이미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요. 공연장에서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패스 형의 주인공이죠. 국민 가수 나훈아의 연말 콘서트도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동일 났대요. 네 그만큼 참 이 표 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연말이 공연 대목으로 꼽혔는데 단계적인 일성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빼앗긴 자유를 오롯이 되찾으려면 공연장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지켜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당진에서 올해 12만 톤의 쌀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적어 작황이 좋은 데다 재배 면적도 늘면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당진 발전본부 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고철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불법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계약 해지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남 지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상실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19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돌봄 노동이 비정상적인 시간제 노동에 머물러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남 다문화 가정자녀 10명 중 8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진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데요. 특히 올해는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적어서 작황이 좋은 데다 재배 면적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공공비축 및 수매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매장에 벼를 가득 실은 트럭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벼 포대를 옮겨 무게를 재고 품질을 검사한 뒤 특등부터 3등까지 등급을 결정합니다. 올해 충남에선 대체로 작황이 좋아 풍년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농민들은 추수 직전 때아닌 가을 장마로 고생했지만 태풍과 집중오호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 기상 여건이 양호했다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농사는 좀 작황이 잘 됐어요. 가을에 와서 비가 많이 와서 농민들이 지금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 걸 비해서는 올해 풍작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당진에선 올해 12만 톤의 쌀이 생산됐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19%나 늘어난 양입니다. 다른 작물로 대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종료되면서 벼 재배 면적도 5.6% 증가했습니다. 당진시는 공공비축미로 올해 산물벼와 건조벼 6,600여 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가격은 10월에서 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비가 자주 와서 품질 관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풍년 농사 지었다고 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은 수매를 시작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품질 관리 잘하셔서 높은 수맥과 특등 전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 3천 8백 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어렵게 회복됐던 쌀값이 앞으로 다시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농민들은 정부가 초과 물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한국 동서발전이 설비 공사를 하면서 고철 매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당진지역 장애인단체는 동서발전이 당진 발전본부 환경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발주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각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철 매각 계약은 최고가 경쟁 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서발전 측은 고철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사 시행자와 위임 계약을 추진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빛났던 돌봄 노동이 비정상적인 시간제 노동에 머물러 있다며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만일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가 줄면서 외국인 이주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충남 다문화 가정 아이들 대다수가 가정 형편을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코로나로 작업량이 감소해 임금이 줄거나 1순위로 해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미흡한 외국인은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견우 이주 여성이 한국어도 안 되니까 취약 구하는 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더욱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도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집안의 돈 문제를 걱정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약 80%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30%의 아이들은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형편에 대한 걱정으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 가정 형편 이런 것들이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나이가 됐을 때는 더욱더 그 아이들이 그걸 많이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 반문을 통해 아이들의 사회 정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이용한 단계별 수업과 바이올린과 합창 등 애체능 수업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교육과 같이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다문화 수용성이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다문화 가정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650명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1년이 경과하거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개인 460여 명이 166억 원을 법인 110여 곳이 208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내륙첨단산업권 84개 사업 10조 원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글로벌 경제협력지대 조성을 목표로 충남과 인천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충남에서는 당진, 보령, 에너지산업 실증특구 조성, 서산, 태안, 도심 항공교통 클러스터 구축 등 44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륙첨단산업권 계획에는 전국 6개 시도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테스트 배드 구축 등 40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게임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클러스터본부 이지현 책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클러스터본부 이지현 책임입니다. 네, 먼저 충남글로벌게임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남도,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 충남지역의 게임산업 육성 인프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충남지역의 게임기업을 발골, 유치,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게임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지역게임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서 지난 3개월간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이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역게임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입니다. 2021년 게임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아카데미는 이름 그대로 충남지역에 있는 게임기업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개설한 게임특화 교육과정입니다. 게임기업의 채용수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교육 후 우수수료생인 경우 바로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에 있는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마케팅, 게임 사운드 이렇게 4개의 과정이 개설되었고요. 총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교육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4개의 교육과정에 강사진 전원이 지역 게임기업의 소속으로 실무 경력 15년 이상 된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제작 위주의 소규모 도제식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타교육과 차별화됐고요. 실무 능력을 제고시키기에 좋았습니다. 즉, 진로픈 교육을 국비 지원 무료로 거주지 인근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수 성적 수료생일 경우 지역 기업과 연계하였고 실제로 6명의 수료생이 게임기업의 인턴 혹은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게임기업 역시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교육기간이 3개월 동안 호흡을 맞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희망자와 지역 게임기업 모두를 만족시킨 교육이었다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센터의 또 다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는 지역 대학의 게임학과와 또 게임기업 간의 인재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학점 연계, 온라인 취업 설명회, 인턴십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을 성장하기 위한 게임기업 발굴 유치, 게임 제작 지원, 창업 지원, 게임 제작 대회, e스포츠 등 게임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열과 성을 다해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실감 클러스터 본부 이지연 책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인 1억 3천만 달러를 2개월 앞당겨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도는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수출 대상국이 늘면서 김과 해삼의 수출이 증가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내년 목표 수출액인 1억 5천만 달러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1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재표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제하지 않아 10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담당자 연수와 업무 매뉴얼 제작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산시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특별 방역본부를 운영합니다. 서산시는 인력 33명을 동원해 18일 오전 9시까지 특별 방역본부를 유지하고 17일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험 당일 격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동지원이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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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